지금 김희철 팀장, 김동현 팀장, 최영재 팀장이 오리발을 착용하고 오리발을 착용하고 어? 리벤즈인가요? 이야 자! 리턴 매치, 리턴 매치 아 또 해, 또 해, 또 해 H.I.D 리벤즈전!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철림픽 50킬로그램 더미계주 1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쇼! 요호! 파이팅, 파이팅! 진짜 보여주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무겁다, 무겁다, 진짜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저요? 네 아니, 야, 이거 넘기는 거를 지금 잘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아, 이게 바로 이렇게 받아가야 돼 야, 이상한 발에? 아,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넘겨야 돼 넘겨봐, 넘겨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넘겨,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서, 어 어, 어 빵빵빵빵 네, 각 팀 출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2탄 줄다리겠죠? UDU와 특전사의 2차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0kg 더미 개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선 1조 HID UDU 특전사 네, 세 팀의 대결 1등만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그리고 최강대원 선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더미를 이용한 그때 HID가 50kg 더미를 들면서 굉장히 많이 고전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네 추엠 씨는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게 의외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운동신경도 운동신경이지만 18년차 댄스가수 김희철 오빠도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다 쏘리 쏘리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유연하거든요 네, 저는 한번 HID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HID가 아, 지금 저에게 라인업이 전달이 됐습니다 나 앉아봐 너무 앉아 너무 앉아 하나, 둘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진지하네 야, 씹 야, 냄새 맡아봐 냄새 미쳤다 지금 임성근 셰프가 오마카세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자, 예선 1조 각오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팀장님 HID 제가 꼴찌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HID께 강남에서 우리 HID께 강남에서 사비로 오마카세 써볼까요? 그러시던지요 예! 그러시던지요 예, 그래요 아, 질 것 같으세요 네 자, 김동연 팀장 자, 뭘까요? 조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 뭐죠? 혹시, 조국...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조국을 택한다 조국을 위해 죽는다 조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맥се 택한다! 맞혀요? 맞혀요? 아니요? 유디오입니다! 조국을 위해 죽음을 택한다.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부대원들을 위해서 오마카스 꼭 먹겠습니다. 이번엔 특전사 최용재 팀장님! 안 되면 택한! 좋습니다. 팀장님 대결에서 승부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철, 김동현, 최용재. HID UDU 특전사. 예선 1조. 레디! 차려요! 선 선 선 선! 금! 선 선 선! 금! 군물갔어, 군물갔어. 레디! 차려요! 최용재, 최용재 빠른다. 화이팅, 화이팅! 최용재! 왜 이렇게 빨려? 왜 이렇게 빨려? 너무 빨려. 김동현, 김희철 많이 쳐주는데요. 최용재, 최용재 빠른다. 김동현, 김희철 많이 쳐주는데요. 최용재가 먼저 돌았습니다. 특전사 1등. 진짜 빨려. UDU 2등. 특전사, 특전사. 자, 다음. 박문호. 박문호. 이병주. 자, 김희철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박문호. 이병주. 자, 김희철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박문호. 이병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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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씨. 아, 이병주. 아, 이병주 넘어졌어요. 아, 이병주 넘어졌어요. 아, 이병주 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동규 출발, 이동규 출발. 자, 박문호가 빠릅니다. 특전사 빠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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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다음이 김대성입니다, 김대성. 자, 김대성. 자, 김대성. 우와, 역시. 우와, 안돼, 안돼. 조졌다. 우와,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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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How'd he drop it? It just slipped around the thing. Look, he's about to drop his. 우와, 역시. 자, 김대성. 특전사 김대성. 특전사 김대성. 그리고 유디욱, 김수원. 와, 김수원 왜 이렇게 빨라. 와, 속도 비슷하다. 김수원 빨라요. 김수원 빨라요. 아, 김수원 빨라요. 김수원 빨라요. 아, 김수원 빨라요. 아, 김수원 빨라요. 역전, 역전. 역전 됐다, 역전 됐다. 역전, 역전. 역전. 역전 됐다, 역전 됐다. 아, 막상받다. 김수원, 김대성, 접전. 자, 다음 네 번째. 베이저 김현영. 베이저 김현영. 베이저 김현영. 베이저 김현영. 베이저 김현영. 베이저 김현영. 자, 특전사 유디우 지금 거의 지금. 막상말카. 유디우, 유디우, 김현영. 자, 배이정. 유디우, 김현영, 배이정. 막상말카, 접전. 고야흉, 고야흉 이제 출발. 이제 마지막 주장, 마지막 때 고인호, 정승훈. 아, 이거 뭐죠? 마지막 주장, 마지막 때 고인호, 정승훈. 아, 이거 뭐죠? 아... 안 돼. 오케이. It's a bad pass. 아, 이거 뭐죠? 아, 고인호. 고인호 독줍니다, 고인호 독줏.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먹자, 한 번 먹자. 오. 오, 오. 가자. 유디우, 유디우 결승 진출. 아 까비해. 아 이제 들어옵니다. 박진이 이제 들어옵니다. 아니 특전사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배턴 터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특전사 다 이겼던 걸 놓쳤어요. 마지막에. 자 그러면 예선 1조에서는 UDU가 결승 진출합니다.